다행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자리가 정말 꿈만 같아요 단독 공연이 3년 만에 하는 건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알았어 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동안 그 걸어오는 시간동안 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도 있었고 가끔 빛이 안보이는 어두운 힘든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때마다 가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반짝반짝 빛나는 Wiping goes in 이 자리를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 자리를 위해 걸어온 것 같아서 이 다음 곡 지금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순간을 위해 3곡 한 건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요 Open Heart Eve What is Open Heart Eve? 여러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pen Heart Eve What is Open Heart Eve? 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요 Open Heart Eve Open Heart Eve 그동안 저의 새로운 음악 도전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저의 New Journey에 여러분이 보내온 사랑, 응원, 그리고 편지들을 읽다가 얼마 전에 서울 닙소닙소 코스틱 보신 분인가요? 그 뿐만 아니라 요즘에 너무 많은 감동의 글들을 읽었어요 새롭게 자작곡으로 선보인 입성인지 덕분에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많이 열렸어요 라는 메시지를 읽게 되었는데 오히려 제가 반대로 선물을 받은 기분이어서 그런 열린 마인드, 열린 마음 왜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저희의 오픈하우TV입니다 열린 마인드, 열린 마음 요즘에 아무래도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어렸을 때 제가 어울리지 못할 때 느낄 때도 있었고 떠돌아다닌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느끼고 계신 분인가요? 에이 거짓말 다 느낄걸? 네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의 다른 점이 나의 유니크한 포인트고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서 저한테 편지를 쓴 걸 보고 그 오픈하트가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고 이런 말도 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나 곡을 쓸 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긍정 에너지도 제가 항상 하는 준비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누가 저한테 아 티파니 되는 꿈이 너무 커 라는 말할 때 I'm good I'm good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아 쟤 쟤 이상해 쟤 달라 뭔가 이상해라고 할 때 I'm good I'm good 라는 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음 쟤는 안될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I'm good I'm good 같이 해주세요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When they tell us we're not strong enough we'll stay together with me ayy I'm good I'm good and we'll sing even if I don't you got me glowing freely you got me glowing you got me glowing you got me glow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연이 오랜만에 완전히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 자리에 사실 시연이랑 세연이가 와있거든요 시연이, 세연이 괜찮은가요?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다 받고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사랑하는 디바들에게 트리뷰트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신일때부터 노래, 커버를 할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저에게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의 곡을 항상 선곡을 해서 하게 됐는데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전에 LA로 돌아가서 저에게 가장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 중 obviously girls direction but 저에게 엄정한 선배님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 계세요 매일 모델이 있다라는게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효신입니다 너무나도 효연 너무나도 효연 그래서 아 오케이 네 그동안의 커버곡을 저에게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막 떨리네요 이렇게 함께 다 있어서 일단 LA로 돌아가서 저에게 가장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를 다시 찾아보고 듣고 힘을 내서 음악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분들도 있었어요 베이비 페이스 중 그 중 베이비 페이스랑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곡 런어웨이라는 곡을 연작업에 이어서 런어웨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국을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께 와주셨는데 좋은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 이번에도 다 놓고 이 곡을 갖다간게 참 티파니 제정신이야? 라는 말도 있었지만 제게 응원에 환관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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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고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꿈만 같은게 매일 저희 집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쓴 곡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언제 불러주지? 언제 들려주지? 나는 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한 모든 앨범도 그랬지만 이번 앨범은 더욱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 곡을 써서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한데 이렇게 저희 기념일 다가와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다시 한 번 감사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갑자기 막 하얘지고 있는데 런어웨이라는 곡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작업하게 된 곡인데 뭔가 제 성격을 많이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고 믿는 거라면 다 내려놓고 도전하고 떠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의 메시지의 곡인데요 진짜 보이는데 How can I not send back 런어웨이 런어웨이의 그런 곡인데요 얼마 전에 립스원 립스 서울 오크스틱 공연을 왔었을 때 런어웨이를 부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한국어 버전을 너무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후에 어 제게 어 아주 talented한 작사가님들이 주변에 있어서 어느 애가 더 더 특별해진 이유 중 하나가 수영이가 작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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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웨이 뮤직비디오도 여러분에게 선물드리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열기구를 타고 막 떠나가는 그 모습이 같이 지금의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던 어 메시지의 어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 노래 들었었을 때 계속 계속해서 도전하고 저 말고 열어고 도전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I hope it keeps you dreaming It does? Thank you 이어서 수영이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불러야 되는 것들이 런어웨이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런어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 좋은 시간 돌리고 계신가요? 좋은 시간 돌리고 계신가요? 네 네 진짜죠? 네 오늘 너무 떨렸나봐요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오랜만에 라이저스 황홀 댄스에 있는 곡들도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멋있다! 파이팅! 아 멋있다라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겠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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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다고? 일단 오늘 공연 내내 최대한 스토리테링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저의 얘기를 막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나도 용기가 생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곡 Change Starts With You 나부터 시작해야지 다 같이 We can change it 그래서 The Flower라는 노래를 쓰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고마워요 공연 내내 공연 내내 한 곡 한 곡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City of Stars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 한국에서는 부를 기회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City of Stars 괜찮았나요? 네! City of Stars가 어떻게 보면 LA에 돌아간 저의 그때의 가장 영감을 줬던 곡이었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떨어진 순간이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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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OST를 많이 생각보다 몇 개가 있긴 하네요 반지 Once in a lifetime Once in a lifetime Once in a lifetime 그날 날 것 같아 다시 만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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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수영이랑 좀 수영이 시키고 싶어요 저희 12주년이 얼마 안 남았죠 많이 축하네요 저희 뭐요? 달려완 달려완? 저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리로 내려올 수 있나요? 내리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수 있나요? 내리로 내려올 수 있나요? 어? 어? 대리로 내려오 저 진짜 예상치 못한 분입니다 아... 내리로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아! 이 공간 이 자리가 되게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올 나잇 자켓 촬영을 한 장소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되게 추억이 많았던 공간인데 저기 올라가서 저희끼리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되게 올 나잇 앨범 여기서 자켓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이야기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끼리 시간이 많이 늦거든요 저희끼리 어 뭐하다가 이렇게 갔지? 뭐랑 아 once in a night ten 보다가 아 이따 오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 시키면 되니까 오늘 자리에 오늘 새해 마지막 곡들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오늘 더웠는데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든 I owe you 어떻게든 제가 또 방법을 찾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던지 뭐 어떻게 해요 오케이? 어 어? 행복해? 팬기팀 해줘 팬기팀 하면 올 거에요? 네 예 예 그럼 말해야죠 지금 여기 transparent 뭐 분도 여기 다 계신데 들었죠? 계신다니까 저요? 몇 번 더 할까요? 네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정말 어 네 어때요? 오랜만에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고마워요 얘기하다가 아 많은 지인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배님도 와있지만 친구분들도 많고 가족분들도 와있고 어 되게 오랫동안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피디님분들도 오셨고 어 많은 기자님들도 오셨는데 어 항상 멋진 콘텐츠 멋진 글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미국으로 가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음 진짜 멋진 콘텐츠와 멋진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멀리서 보면서 너무나도 어 많이 I was very inspired by 여러분들도 어 그리고 멋진 방송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 다 같이 멋진거 만들었네요 우리